오늘은 싱글벙글 국제결혼을 아줌마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나이처먹고 결혼도 했고 늙을대로 늙어서 여자가 아닌 제3의 성별이 되었는데도 국제결혼을 질투하는 노역을 보고 가시죠. 진짜 아줌마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82쿡이라는 커뮤니티에 뜬금없이 국제결혼 생각 중이라는 아들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연애를 하든 간섭 안했고 집으로 같이 온 적도 소개받은 적도 없어서 사귀면 사귀나보다 헤어지면 헤어지나보다 했는데 뜬금없이 집에 사귀는 여자랑 와서 식사도 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자기네 학교에 어학당 다니는 학생이라네요. 아들은 지금 레지던트 2년 차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걸로 아는데 이래도 될까요? 나를 잡고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는 예쁘고 어리고 싹싹하고 착한 것 같은데 한국말이 미숙한 편. 지금 한창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굳이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도 의문이에요. 넌지시 설마 결혼할 거냐 물으니 긍정적으로 생각 중이라 말하고 애아빠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지켜보자 하더군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남자라 내조를 잘해줄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챙김을 해줘야 한국 생활할 것 같은 일본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라는 말을 하는 한국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들이 레지 2년 차인데도 아직도 애마냥 싸고 도는 전형적인 한국계 줌마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내조를 잘해줄 여자를 만나야 한다면 일본 여성보다 좋은 선택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조 잘하는 한국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저 소리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아줌마들은 일본여를 왜 굳이 만나냐 의사가 개념을 상실했다 이 시국의 일본 여자라니 일본 여자 별로다 어린이집에 아는 일본 여자 있는데 인사성 없고 애 훈육 안하고 회피형에 묘하게 애들 이간질 시킨다. 남자들이 젊은 일본 여자 방송 매체 이미지에 속은 거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일본 여자들이 애 훈육을 잘 안 시키고 인사성이 없다 말합니다. 일본 아이들이 인사성이 없고 훈육이 안 된다고요? 한국 여자들은 애기 죽는다고 뭐라 하지 말라 하는데 일본은 아이가 무단횡단할 때 뺨을 후려치는 짤방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 궁합이 좋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소리다. 라는 소리나 짓거리는 우리 한녀 아줌마들. 정말 재밌는 건 댓글 중에서 우리 아들도 엄마를 포함한 한녀들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네요. 인제 21살인데 말입니다. 라는 식으로 엄마 포함 한녀라는 발언을 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아들도 있는가 하면 일본 여자 한국 남자 궁합은 좋다 일본 남자 한국 여자는 지옥이지만 이라는 현실적인 댓글도 달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지 2년차 의사 아들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어린 대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응원하실 건가요? 일본 여자 흉을 보면서 한녀 만나라 하실 건가요? 정말 무섭게도 한국 아줌마들은 일본 할머니 말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본 여자다. 라면서 일본 여성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들의 애교가 사실이고 본심이라 생각함 애교와 겉에 보이는 순진함 온순함의 소금. 그에 반해 한국 여자들은 직설적인데 일본 여자들은 수십 겹의 양파임 순종적인 모습을 겉모습임. 일본인 특히 일본 여자의 이중성은 감당 못함 남자 퇴임날 이혼장 내고 연금 반절 신청서 같이 제출 시초가 일본임. 이라면서 표독스럽게 일본 여성을 깎아내리는 아줌마들이 보이시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녀 만나서 인생 도축당할 바에 어리고 착한 일본 여성 만나는 게 아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일본 여성을 질투하고 못되게 구는 걸까요? 마치 자신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 마냥 발작하는 여성들의 재밌는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들은 일본 여성과 국제 결혼식이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맥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 아들도 엄마를 포함한 한녀들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네요. 이제 21살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